엄마 침대를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아주 큰 생명체 엄마 돌 침대에 3분의 1 그래 3분의 1이라고 한 건 좀 그렇고 2분의 1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나는 어디로 오라고 엄마는 한 규팅 위에 짱 박혀있다 지금 콜라네 콜라네 우리처럼 조금씩 조금씩 자기 포지션을 넓혀가면서 도대체 뭐가 저리도 피곤한지 오늘은 오늘 되게 피곤해하네 어르신 오늘 엄청 피곤하세요 agency 2분의 1